손님, QR코드 인증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짜 귀찮아. 어디 갔지, 네이버? 네이버 검색하고. 잠깐만요. 손님, 빨리 들어오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잠깐만요. 여기 QR체크인 간 다음에. 야, 나 진짜 요즘 누가 그렇게 가냐. 바탕화면에는 만들어서. 클릭, 끝. 미친놈아, 그만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꼴입니다. 오늘은 빅스비 루틴 핵심 꿀팁. 이 영상을 선택하신 똑똑한 여러분들은 빅스비 루틴이 뭔지 아시죠? 혹시라도 빅스비 루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위치나 활동을 기반으로 정보를 표시하거나 디바이스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쉽게 말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자, 딱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장소에 따라 연결된 기기에 따라 무음, 앱 실행, 잠금 해제까지 복잡할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니가 정말 알기 쉽고 알토랑 같은 정보만 꾹꾹 눌러서 준비했으니까요. 저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빅스비 루틴 첫 번째.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1초 만에 켜기예요. 여러분 혹시 차에 탑승하자마자 음악이 자동으로 실행되시나요? 그게 바로 빅스비 루틴에서 음악을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빅스비 루틴 키는 법은 상단발을 내려서 빠른 설정창에 가신 다음에 쭉 넘기면 여기 빅스비 루틴이 있고요. 이걸 못 찾겠다 하시면 앱 검색에다가 빅스비 루틴을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오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설정해 놓은 것도 있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를 보면 들어가자마자 음악 재생하고 와이파이가 꺼지는 걸로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얘가 나의 패턴을 보고 아 얘는 차에 타자마자 음악이 많이 트는구나 라고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루틴이 짜진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게 싫잖아요. 하단부에 있는 편집 눌러주세요. 이거 제거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누르고 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니까 기능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설치된 앱들이 뜨게 되는데 카카오 검색해서 카카오 네비를 추가하셔도 되고 티맵을 쓰시는 분들은 티맵 검색하셔서 이렇게 티맵 열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카카오가 더 편해서 지금 카카오 네비를 쓰고 있고요. 카카오 네비를 추가해서 완료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차에 타자마자 와이파이가 꺼지게 되고 카카오 네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 값은 끝났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운전 중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차에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새로운 차에 블루투스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루틴 추가 있죠.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운전 중 클릭, 차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동작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르고 기능 가시고요. 똑같이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자,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똑같이 방금처럼 앱을 검색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혹시나 몰라 말씀드리지만 빅스비 루틴 값을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 여기 루틴 이름 값을 정해주세요. 집에서 와이파이가 켜지는 걸 원하신다면 집이라고 설정해주시고 회사에서 나는 몸으로 쓸 거야 라고 하시면 회사라고 설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아이콘하고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커스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비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을 추가하셔도 되고 내가 차에 타자마자 실행하고 싶으신 앱이 있다면 이렇게 등록해서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꿀팁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잠금하면 바로가기 변경, 와이파이 켜짐,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 이것도 이렇게 설정값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단부에 있는 루틴 추가 누르시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장소, 내 현재 위치, 위치 확인하시고 틀리다 그러시면 위에 검색 눌러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료, 아래쪽에 기능 어떤 걸 쓸 건지 플러스 버튼 누르고 와이파이 연결하고 싶다면 위에 연결 하단부 세 번째 와이파이 클릭, 켜짐으로 해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됐죠? 방금 잠금 화면도 좌측 상단에서 두 번째 잠금 화면 클릭하시고 휴대전화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 확인 마지막으로 잠금 화면, 아래쪽에 잠금 화면 바로가기 변경 여기서 왼쪽 뭐 쓸 건지 설정할 수 있고 오른쪽 바로가기 뭐 쓸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면을 껐을 때 키자마자 지금 왼쪽에 카카오톡, 오른쪽에 유튜브가 떠 있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눈치 채셨죠? 빅스비 루틴에서 핸드폰 자동 재부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도 정할 수 있고 충전 상태에서 재부팅할 건지 배터리 잔량까지 내가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내가 자동 재시작 설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위쪽에 상단판 쇠로 내려서 우측 상단부에 설정 아이콘 누르시고요. 쭉 내려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 갑니다. 자, 우측 상단에 점색이 있죠. 자동으로 케어 클릭. 자, 그러면 두 번째 목록.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있죠. 이게 보통 꺼져 있을 텐데 켜주시고요.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자동으로 재시작할 건지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설정했고요. 시간은 오전 3시로 제가 잠들 시간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켜놓고 다니면 스마트폰 수명이 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사셨는데 스마트폰 건강하게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재시작 기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설정해 주세요. 네 번째, 특정 장소에서 무음으로 만들기입니다. 역시나 루틴 추가 누르시고요. 나는 회사나 독서실에서 무음으로 놓고 싶다 하시면 장소 누르시고요. 내가 지금 집에서 회사를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여기 위에다가 회사를 검색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임의로 롯데월드라고 할게요. 해서 완료 누르고 아래쪽에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우측 두 번째, 소리 밑 진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소리 모드와 음량 누르시면 여기 무음이 있죠. 무음 선택하시고 완료. 자, 그러면 이 위치에 내가 들어오면 무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회사나 독서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너무나 좋겠죠. 눈치 채셨겠지만 장소를 선택하셔도 되고 특정 시간을 선택하셔도 되고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 어떤 블루투스 기기에 연결했을 때 이건 내 편의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무음이 아니더라도 알림에서 방해 금지하셔도 똑같은 설정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몰라서 지금 지폴드2로 보시는 분도 있을까 봐 간단하게 커버 화면과 메인 화면 자동회전 다르게 하는 걸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버 화면으로 볼 때 내가 옆으로 누워서 볼 때도 세로 모드가 유지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크게 볼 때는 내가 누워서 볼 때 가로 모드로 바뀌게끔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워서 볼 때 진짜 좋거든요. 설정하는 방법은 역시나 하단부에 루틴 추가 누르시고요. 언제 실행할까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하단부 쭉 내리시면 접힘 상태가 있습니다. 클릭, 일단 커버 화면부터 설정할 건데 완전히 닫힘으로 선택하시고 완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무엇을 할까요? 위에 검색에다가 화면까지만 쓰셔도 두 번째, 화면 방향이 있죠. 클릭, 자, 그럼 여기서 자동 회전으로 할 건지 세로로만 쓸 건지 가로로만 쓸 건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 편의대로 쓰시면 되지만 저는 커버 화면에서는 세로로만 쓸게요. 그래서 세로 하시고 완료 하시고 아래쪽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자, 메인 화면도 똑같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림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방향을 자동 회전으로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여섯 번째, 진짜 유용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1초 만에 꺼내는 방법인데요. 저는 QR코드 체크인을 이렇게 바깥에 꺼내놔서 이 아이콘만 누르면 이렇게 QR코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삼성 인터넷 실행하시고 네이버에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여기 상단부에 QR 체크인 있죠? 클릭, 자, 그럼 이런 링크가 뜰 겁니다. 우측 상단부에 삼성 아이콘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현재 페이지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홈 화면이 있죠? 클릭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단부에 추가, 자, 그러면 홈 화면에 QR 체크인 바르가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자, 그럼 이렇게 QR코드 체크인 아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만 딱 누르면 끝! 어때요? 진짜 꿀팁이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QR코드를 1초 만에 꺼내세요. 자, 이렇게 오늘 갤럭시 새로운 꿀팁, 빅스비 루틴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더 품격이 있고 윤택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릭띠릭 알라소스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공유팁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